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만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이 비슷할 겁니다. 지금 와 가지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마땅히 딴 걸 할 게 없습니다. 변호사를 개업 해 가지고 법원에 뛰어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이제 한동훈 씨가 선택한 길을 보게 되면 사람에는 운명 이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보면 이제 인생이 참 원웨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방통행 그러니까 한 번 그 길을 가게 되면 다시 되돌아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들어선 겁니다. 대개 사람들은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안 되면 다시 또 돌아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일단 특히 지명도가 있거나 유명성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되면 그 길 외에는 뭐 달리 다른 길을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와 가지고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씨가 당대표에 나와서 안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한동훈 씨는 딸이 할 게 없는 겁니다. 이제 정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동을 거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네요. 그리고 이제 사실상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당원들이 뽑습니까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뭐 일반투표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뽑습니까 역대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이나 후보 경선을 보게 되면은 저도 4.15 총선을 다루기 이전에는 의심해 본 적이 없는데 2020년 4.15 이전에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 도 의욕투성이죠. 지금 강원지사는 김진표시 하고 그다음에 한교환 전 총리 가 붙었던 당대표 경선도 의문투성 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론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면은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누가 뽑느냐 뭐 제가 확정적으로 누가 뽑는다 뭐 그렇게 는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당대표를 당원들이 뽑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국민들이 뽑는 것 같지도 않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씨가 나오면은 선거결과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뭐 한동훈 씨가 필요하면 뽑아줄 거고 필요하지 않으면은 뽑아주지 않는 거죠. 나경훈 씨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에 안 나오는 게 좋겠다. 홍준표 시장은 절대 안 된다 그렇게 하지만 그거는 . 그냥 해보는 소리고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이나 이런 부분을 모두 다 선거관리비원회가 위탁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선거관리비원회의 유권자 조사가 며칠 동안 그렇게 화제가 됐습니다. 제가 조금 늦게 다루는데 늦게 다루는 것은 조금 더 이제 그 문제를 숙고할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선거관리비원회가 이제 총선이 끝나자마자 유권자 조사를 했네요. 그리고 이제 그 질문 속에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를 얼마나 했습니까 이런 묻는 항목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표에 참가한 사람들은 후보별 득표수에다가 무효표를 더한 것이 분류 기준으로 보게 되면 투표자 수가 되지 않습니까 투표자 수의 이제 가운데 투표자 수 가운데 사전투표에 응하신 분 비중이 이제 선거관리비원회가 발표한 결과하고 너무나 다르니까 한 48% 47%를 발표했는데 유권자 의식조사에서는 38%로 나온 거지 않습니까 투표자 수 가운데 투표자 수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31.3% 이거는 선거인수 기준 선거인수는 투표자 수에다가 투표하지 않은 기권자 수를 다 합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그 내용도 그냥 지나쳐가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선거관리비원회가 직접 발표한 의식조사니까 이것이 갖고 있는 그런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이제 한 번 더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순 의원 인천광역시의 미추홀을 윤상윤 후보가 이제 허병기 전 이나대 공대 교수님 그리고 민경욱 전 의원을 만나서 이제 선거 문제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오순 의원인 윤상윤 의원이 민경욱 의원한테 민경욱 의원의 페이스북에 올라있는 자기와 관련된 그런 기사 내용 그런 내용을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 자기가 준비를 해서 판단이 서면 행동을 하겠다. 이렇게 아마 요청을 하신 모양입니다. 제가 이제 오순 윤상윤 국회의원이 이스라엘에 잠시 나가있던 민경욱 전 의원에게 연락해서 자기를 좀 설득해 달라 그리고 또 직접 의원실을 방문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한 그런 이제 사진들이 올라왔을 때 저는 뭐 좀 회의적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제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 문제를 4년 정도 다뤄왔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일을 하는 스타일은 방송을 쭉 보시는 분들도 짐작하시겠지만 상당히 성실하게 진지하게 치밀하게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젊은 날부터 그냥 전부를 다 걸고 그 문제에 그냥 뛰어드는 그게 이제 몸에 많이 배어있는 사람 이죠. 영어 표현으로는 올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부를 다 걸고 이렇게 전력투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막 가끔 요즘에 보면 뭐 어메하고 모략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되면 저렇게 어메하거나 모략하거나 이상한 정보를 퍼뜨리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은 도저히 살 수 없는 인생을 사니까 그것 다 해가지고 무슨 뭐 큰 패스를 한 것이 아니고 성실하게 자기 삶과 일에 대한 태도는 타의 추종을 풀어 할 정도로 여러분 열심히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한 4년 정도를 선거 문제를 파헤쳐 왔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어느 문제에 대해서 한 4 5년 정도 전력투구를 하게 되면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노하우라든지 감각이라든지 촉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우선 의원 윤상현 의원이 선거 공정성 문제에 관심을 가지더라도 나서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저는 봤습니다. 그렇지만 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관심을 가지겠다고 피력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한 일이고 또 훌륭한 일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방송에서 다룬 그런 겁니다. 뭐 이제 앞으로 일이란 것은 누구 다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유보적으로 윤상현 의원이 이제 어떤 식으로 처신할 것인가를 한 번 두고 봐야겠지만 컴퓨터의 디폴트 기본값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윤상현 의원이 관심을 가졌지만 너무나 거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쉽지가 않다 그렇게 해서 중간에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솔직한 의견을 여러분들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이제 국회의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가 연금 안에서 이제 소득대체율을 현재 40%에서 44%를 올리는 절충안을 받아들일 테니까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을 통과시키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뭐 잘 관심이 없는 분들한테는 이재명 씨가 참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지금 연금개혁안이 아니고 연금사기안이지 않습니까 연금사기 기성세대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 다 단물을 다 누리고 한 1900조 정도에 해당하는 미정립부채를 전부 다 후세대를 함께 다 떠넘기는 그런 거를 자기들 좋다고 연금개혁안이다 그렇게 포장해가지고 난리법석을 치지 않습니까 그것도 언론들도 강하게 그 문제를 제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기에 선거사기를 여러분들 밥 먹듯이 하는 나라니까 연금사기 좀 치면 또 어떻습니까 그게 그건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연금은 그걸 개혁이란 이름으로 통과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나라가 어려워질려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누군가는 시시비비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은 연금사기안입니다 사기안 1900조 정도의 미정립부채를 후세대들한테 전부 다 떠넘기는 그런 안을 놓고 44%를 하자니 43%를 하자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참 야 인간들아 좀 정신 좀 차려라 너 그런 집에 들어가면 다 새끼들이 없나 그런 말이 절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제 뭐 그냥 저도 검색시장이 어렵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그냥 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준비하는데 대개 하루에 한 6시간에 8시간 정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걸 준비하면 그러니까 신문을 샀듯이 다 이제 볼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이런 방송 준비 과정을 공부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 의무감을 하기보다도 가능한 해야 될 일 같으면 즐겁고 유쾌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도 새 정보를 또 여러분하고 나눌 수 있으니까 또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하다 보면 정보를 이렇게 찾게 되는데 이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검색창을 이용하는 이 검색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겠구나 그러게 되면 이제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데는 수익 모델 자체가 큰 타격을 받게 되겠구나 이런 문제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제 우리하고 직접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대 변화하고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도 오늘 좀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여러분